자 빈칸 문제죠 창의성 이런 창의성이죠 아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창의성 퍼제스 여러분 퍼제스트를 수도태로 쓰면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장난으로 그냥 소유당했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느낌이에요 좋은 뜻같아요 나쁜 뜻같아요 좀 나쁘죠 뭐가 소유됐다는 소리에요 정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She's 퍼제스트라는 말이 뭐냐면 악마가 씌었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 영화 보면 퍼제스트라는 단어하고 디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데몬이라고 하죠 우리는 데몬 이거의 왕이 이거의 왕이 이브 이거의 왕이 우리 붉은 악마 영어로 보였죠 레드 레드 이브를 안 쓰고 그때는 데몬이라고 쓰잖아요 데몬 그게 이제 왕이고 그 다음에 부하고 그는 첼부아 디먼 디먼 보통 귀신이 몸에 씌워지는 그 단위가 디먼이 귀신 씌워지는 개인한테 들어오는 그 귀신 첼부아죠 부아 어쨌든 간에 퍼제스트 그냥 재미로 알아듣는 거 재미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라는 거에는 이게 필요하대요 자 잘 보세요 투부정사도 동사니까 뭐가 가능해요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to be cultivated 창의성이라는 것은 뭐가 될 필요가 있다 이때 잘 보세요 need는 능동을 쓰고 need to be를 수동태 씁니다 그래서 크리에티버티 창의성이라는 것은 needs to be to be cultivated 그죠 경작되다 경작하다 이 culture라는 단어가 culture라는 단어가 동사로 뜻이 뭐죠 culture가 동사로 뜻이 뭐예요 agree culture agree culture가 뜻이 뭐예요 농업이잖아요 그럼 culture가 무슨 뜻이라는 소리예요 어? 어 그럼 업이야 culture가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농업이 뭐하는 거예요 농업이 일이에요 와 이런 완전 도신놈들이네 농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하는 게 농업이에요 생산 그 생산을 공장의 생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뭐예요 손은요 그러니까 공업은 아니잖아요 키우다죠 키우다 대항하다 culture가 동사로 뭐다 키우다 배양하다 세균을 배양하고 식물을 배양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cultivate이 뭐 하는 거겠어요 cult가 배양하다 근데 수동태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은 창의성이라는 것은 배양되어져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 뭘 통해서 이게 중요하죠 through out 전치사 뭘 통해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 키워져야 된다 그들의 발전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아이들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발달과 함께 일어나야 된다 성장과 함께 그리고 나서 주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뒷받침 근거를 뭘로 데리고 왔어요 역시 연구로 데리고 왔죠 연구가 나오거나 유명한 아저씨가 나오거나 대문자가 나오면 어떤 아저씨의 유명한 이름이 나오면 우리는 모르지만 이름이 나오면 아 근거를 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게 주장이었던 거죠 야 창의성이라는 것은 그냥 막 심어지는 게 아니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발전을 해야 하고 성장을 해야 된단다 그리고 그걸 실험해서 서제스트 여기서 서제스트는 제한? 개념이 아니라 거의 밝혀졌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거의 실험을 통해서 다 밝혀졌어 실험을 통해서 다 밝혀진 거야 뭘 밝혀진 거야 오버스트럭처드 딱 나오자마자 누구 무슨 개념 누구하고 딱 묶어야 돼요? 누구하고 묶어야 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끝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여기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얘들아 요지가 나왔어 요지가 착하게 살자고 착하게 살자고 착하게 살자가 나오자마자 너희들은 이거를 생각하라니까 뭐 하지 말자 창의성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가 아닙니다로 바꿔봐 이런 게 아닙니다 창의성이란은 이런 거지 이런 게 아닙니다로 바꿔봐 지금 이거잖아요 창의성이란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과 함께 오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닌 게 뭐겠어요 성장과 발달과 함께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장과 발달을 조금만 동의어로 한번 바꿔봐 한국어로 선생님 전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선생님 전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저희 아들이 6살입니다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학원 원장이에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이 뜻이 아니냐고요 이걸 동의로 바꿔봐요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무슨 단어로 쓰면 돼요? 자연스럽게 자연이 성장과 발달과 함께 옵니다 뭐가 아니라 인위적 인위적 이거 딱 보자마자 무슨 단어 생각하면 돼요? 오버 스트럭처예요 구조를 짰는데 오버 너무 지나치게 짜놨어요 우리 아이 6살이니까 창의력을 키워야지 오버 스트럭처 내가 다 짜놨어요 자 이것대로 해 이 오버 스트럭처 어디다 집어넣을까? 누구하고 연관시킬까요? 이 단어를 딱 보자마자 누구의 반대예요? 성장 반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인위적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인위적인 거죠 오버 스트럭처 구조를 짝 짜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글의 전체반적인 구조가 여기서 끝났어요 지금 이 영문은 뭘 밝힌 거예요? 이 요지 여기가 요지겠네요 요지를 증명한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이거 이거가 맞습니다로 이거 이거가 맞다로 간 게 아니라 이것이 아닙니다로 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반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영어는 순음은요 반증을 훨씬 더 많이 써요 반증 프로브를 하는데 증명을 하는데 디스프루블을 해요 이게 증명을 안 하다가 아니에요 반대를 증명하다 해요 쉽게 말하면 창의성은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거니 오버 스트럭처를 짜놓으면 안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빈칸에 뭐가 들어가요? 반대말이 들어가요 반대말이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올라가죠 아니 지금 그죠? 이러면 벌써 우리가 세 줄을 읽었잖아요 세 줄 한 문장 읽었어요 두 문장 오버 스트럭처를 딱 보자마자 아 자연스럽지 않은 것 인위적인 것 하면 이 글은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됐죠? 깔끔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를 찾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단어를 외울 때 동의어 반의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영 뜻이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아 오버 스트럭처 아 throughout 이 단어가 제일 중요했던 거죠 사실은 처음에 throughout their development 어? development라는 단어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지? 발달하고 끝내버리면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이 두 개 단어가 반대의 단어로 쓰였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 글이 반증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 이것입니다를 이것입니다를 아 이거 이거가 아닙니다로 바꾸려고 하는구나 이걸 딱 알면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근데 이런 구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지가 나오고 나서 바로 반증 그러면 바로 반이어가 나옵니다 써놓아봐 멋있는 글이잖아 오늘 참 멋진 글이라고 배웠잖아요 하 출제자들이 이걸 노렸구나 자식들 반증 정말 안증 맞지 않아요? 이런 구조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잘 알고 계시면 출제자들의 이런 트릭이 굉장히 앙증 자 지윤이가 나를 막 째려보네요 왜 그렇게 됩니까? 지윤이 안 그래요 아 미안해요? 내가 아까부터 계속 지윤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또 다른 사람 불렀는데 아 미안해 내 머릿속에 너무 많은 학생의 이름이 있나봐 지윤이 지윤이 맞잖아 지윤 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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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요 윤지 윤지 맞잖아 맞죠? 저희 언니 이름이에요 아 윤지는 너희 언니 이름이에요? 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 너희 언니까지도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이야 윤서 윤지 아 왜 이렇게 내가 윤지라고 그러죠? 지윤이가 그죠? 지윤이가 지금 집에서 듣고 있고 너희 언니 이름이 뭐라고요? 윤지? 아 너희 언니 이름이 윤지였구나 너희 자매까지도 내가 다 머릿속에 관심이 많은 거죠 자 어버스트락팅 아이들을 아이들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어머 선생님 사전 찾아보니까 인위적이라는 단어는 없던데요? 아니 없죠 당연히 선생님 디벨로퍼를 찾아봤더니니까 자연스럽게라는 말은 없던데요? 아니 당연히 그 말은 없죠 문맥상 애들을 좀 냈더라 애들을 인위적으로 바꾸시면요 아마도 리미트 해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오잖아요 벌써 이렇게 몰고 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몰고 가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반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증 반증을 통해서 얘가 하고 싶은 건 뭐냐 거봐라 내 말이 맞지 마이너스는 틀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는 틀렸다 따라서 플러스가 맞다 그 플러스가 그럼 뭔데?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함께 창의력이라는 것은 발전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디벨로먼트 아 그러면 여기에 디벨로먼트는 이 디벨로먼트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성장은 디벨로먼트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라고 딱 잡아들어 버리잖아요 거봐 너 틀렸어 이게 문제야 너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문제야 너의 문제야 그게 바로 과학 학습에 있어서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야 그것도 아주 핵심의 문제야 근데 밑에 읽으면 다 이 얘기다 다 이 얘기다 플러스는 맞고 마이너스는 틀렸으면 그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단어만 다 달라지는 거지 다 똑같아요 동의어 찾는 재미에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대체 어떤 단어로 바꿨는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일단 첫 번째 나온 게 오버스트럭처고 오버스트럭처고 exercise or activities are devised 자 고안되어집니다 여기서는 디자인이에요 그냥 디자인 디자인도 됩니다 뭘 하기 위해? eliminate the different option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 different option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의 different option이 무슨 말이에요 다양한 다양한 그렇지 다양한 이에요 다양한 다양하니까 이게 창의에요 창의성 그런 창의적인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 잖아요 여기서는 different option이란 단어가 결국엔 뭘로 쓰인 거예요 development 창의성으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려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어디에만 집중해요 pre-determined result 여기 어디로 가야 돼요 pre-determined result는 여기서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free가 미리고 determine이 결정된이에요 이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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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over structure의 동의어입니다 여기서는 pre-determined mean pre-determined이니까 옵션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여기는 다양성 그게 창의성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획일화 획일 하나로 결정해놓고 이미 답은 나와있어 답은 딱 정해져 있었어 원래 근데 무슨 창의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야 이런 거죠 그리고 그 result를 다른 단어로 answer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답이라는 것이 이미 structure드 구조가 돼있습니다 뭐하도록 fit the course assessment예요 course라는 것은 그 수업이죠 그 수업의 평가 영어를 막 가르쳐놓고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 평가에 맞는 소수를 딱 만들어놔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fit assessment는 좋은 뜻 나쁜 뜻 여기서 fit은 좋은 뜻 나쁜 뜻 다양성이에요 획일화에요 fit 좋은 뜻이겠어 나쁜 뜻이겠어 빳하게 만들어놔버려요 그냥 딱 맞춰 여기에 맞춰서 해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현정아 와야되냐고 아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현정아 그 어 지금 집합금지가 풀렸어요 그래서 학원에 오셔도 돼요 다 들어와도 돼요 다 들어와도 돼요 들어와 들어와 근데 이제 대신에 간격은 다 띄워야 돼요 그리고 전에는 9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9명도 없어졌어요 9명 없어져서 지금 책상을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게 사선으로만 앉으면 돼요 이렇게 다 사선으로만 앞뒤가 없으면 되고 옆에만 없으면 돼요 이게 옆으로만 앉으면 돼요 옆으로 현정아 들어와 들어와 그 다음에 the wonder 과학의 wonderful 이러죠 오 경이로움 과학의 뛰어난 점이라는 것 자체가 lost 없어져 버렸잖아요 뭐와 함께 along with cognitive intrigue 얘와 함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wonderful도 없어져 버렸고 과학의 intrigue가 뜻이 뭡니까 wonder intrigue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curious이잖아요 호기심이잖아요 호기심 intrigue 이제 호기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양성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다양성이라는 게 지금 그게 반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문제다 그러면 이 동의어가 마지막에 마이너스가 들어갈지 플러스만 들어갈지가 결정하면 되는데 내 마이너스 내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의 뜻이 그 뜻으로 안 보이는 것이 들어갔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뭐가 안 좋은 것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cognitive intrigue 이라는 것을 여기는 지금 긍정이죠 뭐로써 지금 또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뭐로써 정의 내리냐면 wonder에요 호기심 뭔가 경이로움 뭐에 대한 stimulate 뭐를 자극시키는 그리고 intrinsic 본능적으로 무슨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줍니까 개인들이 이거 할 수 있게 voluntarily가 뭐에요 volunteer 지원자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개인이 스스로 뭐 할 수 있도록 engage가 뜻이 뭐에요 in이 들어오다니까 engage 교전하다잖아요 약혼을 하다 또는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어디에 참여해요 액티버티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거에요 뭔가 자발적이고 engage 이게 전부 다 긍정의 뜻이에요 이 두개가 나뉘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cognitive를 잃어버렸으니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initiative 누구에 의해서 soul 별표 쳐야죠 단일화 soul 야 연필은 이거 하는데만 쓰는거야 하고 줬어 근데 무슨 창의력을 바라냐고 답은 정해졌는데 sole use of a play 아이템이잖아요 그냥 노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명확한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predetermined이란 말이에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근데 무슨 창의성이야 그리고 이거 re-inferced 그죠 강요 받고 있죠 뭐에요에서 여기 나와있는 wrote 암기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창의성이냐고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 뜻이라고 이게 이게 다 마이너스 뜻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는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진짜 얘들아 여기까지 다 읽었는데 여기 와서 놓치면 안 된다 여기에 들어갈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만 일단 결정하자 this is exemplified 자 이러해서 this가 가리키는게 플러스에요? 마이너스에요? 이거 마이너스죠 이것은 잘 봐 이러한 마이너스는 xf파이 자 예시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나와있는게 이게 플러스였겠어요 마이너스였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this 이것은 예시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빈칸인데 그럼 갑니다 토이와 장난감과 게임과 그리고 모든 수업이 이러한 수업 이러한 게임 그럼 이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안에 들어갈 단어는 획일화가 들어가야 되요 획일화 획일 오로지 딱 이미 정해진 하고 찾아봤더니 이래서 어려웠던 거에요 여기 선택지 1,2,3,4,5 5번 중에 마이너스의 뜻을 갖고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럼 가볼게요 and 뜻이 뭐에요 너 끝 하지 말고 너의 끝에는 뭐가 있니 자 가운데가 있어요 중간 그 중간이 오면 니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중간을 우리가 영어로 mean이라고 합니다 중간 갑정이 중간 그래서 이 미니 수단이에요 네 중간이니까 거쳐가는 과정이니까 자 마지막 최종 최종을 우리가 뭘로 보는 거에요 목표로 보는 거에요 그래서 그 목표는 무슨 뜻이 있어요 end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풋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입하는 거죠 그죠 인멱 흥미 자 4번 흥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여기에 흥미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흥미는 일단 탈락이죠 흥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플러스잖아요 퍼즐 어 목적 글씨가 너무 이쁘죠 밑에 있으면 글씨가 잘 안 써져요 목적 퍼즐이라는 것을 일단 획일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요 이건 혼란인데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는 안 됩니다 획일하러 가야 돼요 획일 이미 정해진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Autorative는 뭡니까 대체죠 그럼 대안이니까 하나에요 획일이에요 하나하고 획일하고 같은 얘기네요 하나를 말해요 여러 개를 말해요 여러 개니까 이해도 안 돼요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오답이 제일 많았죠 인멱 어? 인멱이면 선생님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주입식 주입식 토이가 인멱이야 라는 뜻이 아니라 게임이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인 스스로 그리고 인 본질적으로 게임이라는 것 예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은 정해진 그 자체가 목표가 된 것이다 이 단어가 쓰였던 거예요 한글로 굉장히 어려웠죠 1,2번 갖고 혼란 많이 고민했죠 혹시 2번 해가지고 틀린 사람 거의 여기는 진짜 이 단어 두 개는 인풋을 너무 잘 만들어 놔서 사학상들이 틀렸 2번 이거 다 이해하고도 2번 찍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뭐라고 착각하면 2번이 답이냐면 이걸 주입식이라고 생각하면 주입식이라고 생각하면 2번이 답이 되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입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게임과 이런 수업 자체가 수업을 받는 것 자체가 목표 즉 정해진 거다 이 뜻으로 쓰인 거예요 정해짐 이해 가셨나요 자 여기 8번 이해 가셨으면 5,5 그죠 여기 허현정이도 지금 2번에서 틀렸죠 그러니까 너무 단어를 잘 만들어 놔서 이런 것은 진짜로 틀리라고 낸 거예요 진짜로 마지막 순간에 생각을 그걸 조금만 잘못해도 1번에서 2번으로 가버리죠 자 내가 어제 공지해 드린 대로 우리가 5회 6회 5회 6회에서 저번에 풀려다가 안 풀었던 좋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유용한 2. 4. 3. 4. 5. 5. 5.